안녕하세요 분홍빛딸기입니다 어제 1탄에 이어서 오늘 2탄을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51번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 화분은 51번이랍니다 앞에 노란꽃이 이렇게 두개가 있고요 위에는 직사각형 화분이랍니다 앞에 꽃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꿈공방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밑에 굽은 이렇게 달려있답니다 크기는 가로 14.5, 세로 9cm, 높이는 7cm,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52번입니다 이 화분은 앞에 이렇게 꽃이 잎채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깊이가 조금 이렇게 있는 화분입니다 밑에 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색깔은 이렇게 연분홍도 있고 이렇게 조금 연한 색도 있고 진한 색도 있고 그렇답니다 크기는 8 곱하기 12.5 나오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송이컵을 넣었을 때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53번이랍니다 앞에 꽃이 이렇게 두개 있는 것도 있고 한개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흰색도 있고 초록도 있답니다 이렇게 위에는 사각 모양이고요 깊이가 조금 이렇게 있는 화분이고 밑에 굽은 이렇게 4개가 턴실하게 붙어 있답니다 크기는 9.5 곱하기 12cm 나온답니다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종이컵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54번입니다 54번은 캔디 미니분이랍니다 위에는 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하고 밑에 하고 크기가 이렇게 같은 원통 화분이랍니다 밑에 굽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림은 이렇게 모두 다 나름대로 다 예뻐답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크기는 8 곱하기 9cm 나오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55번이랍니다 이아부는 캔디 미니분으로서 위에가 사각 모양이랍니다 위에 보다 밑에가 조금 더 좁고요 굽은 이런 식으로 달려있답니다 앞에 그림은 나름대로 다 예뻐답니다 크기는 8.5 곱하기 9cm 나오고요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56번이랍니다 이아부는 캔디 작은 분이거든요 위에는 이렇게 사각 모양이고요 위에 보다 밑에는 조금 더 좁고 밑에 굽은 이런 식으로 달려있답니다 크기는 10 곱하기 10.5 나오고요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된답니다 57번이랍니다 이아부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캔디 하분보다 조금 더 큰 위에 사이즈랍니다 위에는 똑같이 이렇게 사각 모양이고요 위에 보다 밑에가 조금 더 좁고 모양은 조금 전에 그 화분하고 모양은 똑같답니다 앞에 그림은 이렇게 밑에도 또 화분은 있거든요 그림은 다 틀리답니다 예쁜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크기는 11.5 곱하기 14 나온답니다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58번입니다 이 화분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캔디 화분하고 크기가 똑같거든요 모양도 위에나 키나 전체 모양도 다 똑같답니다 앞에 그림이 이렇게 해바라기 꽃이 있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바라기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답니다 11.5 곱하기 14 나오고요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이 정도 된답니다 이 화분은 59번이랍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다나 화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랍니다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답니다 다나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아주 4개가 튼실하게 달려있고요 앞에 그림은 다 이렇게 예쁜 걸로 골라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림이 다 이렇게 예쁘답니다 밑에 있는 화분들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위에는 이렇게 몇 개만 꺼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크기는 13.5 곱하기 12.5 나오고요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된답니다 60번이랍니다 앞에 장미가 두 송이 예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달려있고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밑에 9번 이렇게 달려있답니다 이 화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높이가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12 곱하기 12 정도 되고요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61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화분이랍니다 앞에 꽃이 여러 송이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꽃 색깔만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꽃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달려있답니다 크기는 13.5 곱하기 14.5랍니다 위에가 꽤 큰 화분이거든요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62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위에가 긴 화분이고요 앞에 튤립이 여러 송이가 이렇게 앞에 그려져 있답니다 이런 화분은 이런 화분은 위에 두세개 이렇게 합식을 하면은 예쁠 것 같아요 17 곱하기 세로는 8.3 높이는 7cm 나오고요 가격은 14,000원이랍니다 64번입니다 이 화분은 앞에 흰 꽃이 이렇게 여러 송이가 있고요 여기 빨간색도 있고 이 화분은 꿈공방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옆에 이렇게 장식도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고요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이렇게 흰색하고 빨간 꽃하고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11.5 곱하기 10.5 되고요 가격은 14,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64번이랍니다 64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색깔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되고요 위에는 이렇게 앞에는 장미가 큼직하게 한 송이 달려있고요 굽은 아주 튼실하게 이런 식으로 달려있답니다 화분이 좀 무게감도 있고 아주 단단한 그런 맛이 있네요 13 곱하기 16cm 나오고요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사람 얼굴 화분이랍니다 65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얼굴마다 눈이 까만 화분도 있고 눈을 뜬 화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노란 머리도 있고요 이렇게 또 파란 머리도 있고 또 분홍색 머리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 아이는 남자애 같고 이 아이는 여자애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여자애고 이 아이는 남자애네요 이런 식으로 모두 이렇게 한 쌍이네요 보니까 여자애도 있고 남자애도 있고 한 개씩 하셔도 되고 이렇게 쌍으로 하셔도 된답니다 크기는 10 곱하기 10.5 나오고요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66번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짙은 갈색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옆에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위에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밑에 굽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옆에가 조금 더 통통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조금 더 홀쩍한 것은 키가 조금 더 크고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틀리답니다 11.5 곱하기 11cm 나오고요 가격은 5,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67번이랍니다 화분이 이렇게 하병처럼 생긴 화분이네요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목이 잘록하고 좀 깊이가 있고 하병처럼 이렇게 꽃을 위에다가 풍성하게 담아주면 아주 예쁠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네요 이렇게 몸통이 좀 통통하니까 키가 조금 이렇게 좀 낮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몸이 조금 더 홀쩍한 것은 키가 또 조금 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있답니다 11 곱하기 15cm 나오고요 가격은 6,000원이랍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68번이랍니다 앞에 꽃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위에는 이런 식으로 창을 심으면 아주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화분이네요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크기는 12 곱하기 9.5 나온답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이 정도 된답니다 69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모두 다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답니다 위에는 이렇고요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달려 있답니다 크기는 13.5 곱하기 11.5 나온답니다 가격은 7,000원이고요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70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좀 깊이가 있는 화분으로써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이렇게 앞에 그림은 이렇게 있고요 12 곱하기 13.5 나온답니다 가격은 한 개 8,000원이랍니다 71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크기가 같은 이렇게 같이 생겼답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달려 있답니다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크기는 13 곱하기 18 정도 나온답니다 가격은 9,000원이랍니다 종이컵을 넣어볼까요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72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위에는 꽤 넓고요 밑에는 좀 더 좁고 밑에 9번 이렇게 꼭 개구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이런 다리 모양이네요 위에는 이렇게 꽤 넓답니다 종이컵을 넣어볼까요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16.5 곱하기 14cm 나오고요 가격은 9,000원이랍니다 73번입니다 이아부는 옆으로 길이가 꽤 긴 이렇게 위에가 직사각형이고요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답니다 색깔은 이런 계통도 있고 이런 계통도 있고 그렇답니다 가로가 19.5 세로는 9cm 높이는 9.5 가격은 7,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된답니다 74번입니다 이아부는 앞에 그림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생겼고요 위에는 이렇게 사각 모양이고요 밑에는 이렇게 9번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13 곱하기 13cm 나온답니다 가격은 1,000원이랍니다 75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롱화분이네요 이렇게 깊이가 아주 깨있는 화분이랍니다 안에는 이렇게 앞에 꽃장식은 다 이렇게 바탕도 틀리고 꽃도 틀리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크기는 10.5 곱하기 높이는 17 된답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이 정도 되는 건 크기랍니다 76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위에가 굉장히 넓고 깊이는 좀 얕은 이런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이런 화분이거든요 위에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달려있답니다 크기는 18 곱하기 9cm 되고요 가격은 1개 8,000원이랍니다 높이가 종이컵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되는 이런 높이랍니다 77번이랍니다 이렇게 노랑 빨강 파랑이 이렇게 앞에 그림이 있고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밑에 9번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기는 13.5 곱하기 10cm 나온답니다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종이컵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78번입니다 위에는 꽤 이렇게 넓은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꽤 넓고 밑에 굽도 이렇게 굽이 아주 깊은 배수하고 통풍이 꽤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크기가 19cm 나오고요 높이는 13cm 나온답니다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79번이랍니다 빨강도 있고 노랑도 있고 짙은 파랑색도 있고 그렇거든요 앞에 꽃장식이 다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답니다 밑에 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16.5 곱하기 12.5 나온답니다 가격은 1개 13,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80번이랍니다 앞에 바탕색도 틀리고 꽃도 또 이렇게 다 틀린 이렇게 화분들이 예쁘죠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그림이 이렇게 있고 굽은 이런 식으로 달려 있답니다 13 곱하기 11cm 나오고요 가격은 1개 12,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된답니다 81번이랍니다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초록색, 빨강색, 연보라색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분이 생겼고 앞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굽은 이런 식으로 화분이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튼튼하게 생겼답니다 12.5 곱하기 12cm 나오고요 가격은 1개 16,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82번이랍니다 색깔은 이렇게 짙은 파랑도 있고 또 빨강도 있고 흰색, 초록색 이렇게 색깔은 나오고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앞에 큐백이 있고 굽은 이런 식으로 배수구멍이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색깔은 4가지가 있고요 15 곱하기 12cm 나온답니다 가격은 1개 16,000원이랍니다 가격은 1개 16,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합은 단합은 큰 사이즈거든요 앞에 그림이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다 틀리죠 위에 색상도 다르고 그림도 다 다르답니다 예쁜 것만 다 이렇게 골라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 예쁘죠 위에는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앞에 이렇게 꽃 그림이 있고 여기 다 하나 화분은 밑에 굽은 이런 식으로 아주 화분이 단단한 그런 맛이 있답니다 13.5 곱하기 12.5 나오고요 가격은 1개 18,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84번 화분입니다 앞에 보라색 꽃이 있고요 빨강도 있고 파란색 꽃도 있답니다 위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앞에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입체로 달려 있고요 또 굽은 이런 식으로 달려 있답니다 크기는 13.5 곱하기 9.5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된답니다 이 화분은 85번입니다 85번 유유공방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색깔이 지금 6가지가 이렇게 색깔이 다 있답니다 이번에도 이 화분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 카키색도 있고요 또 주황색 또 하늘색 빨강색 빨강색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답니다 위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화분이 앞면에서 볼 때 이렇게 위에는 넓고 밑에는 폭이 좁은 앞에 집이 있고 밑에 굽은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6가지 색이 6가지 색이 지금은 다 있어 가지고 색깔 선택하시기가 지금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14.5 곱하기 13cm 나온답니다 가격은 1개 2만원이랍니다 종이컵을 넣어볼까요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86번이랍니다 화분이 굉장히 이렇게 그림들이 예쁘죠 화분이 아주 튼실하고 아주 화분이 단단하게 생겼네요 위에 외경은 그다지 넓지는 않는답니다 롱화분으로 이렇게 또 밑에 굽은 아주 안정감 있게 이렇게 굽이 달렸네요 꽃들이 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예쁘답니다 크기는 7.5 곱하기 19cm 나온답니다 가격은 1개 2만 2천원이랍니다 이 화분은 87번이랍니다 노란도 있고 분홍도 있고 또 짙은 초록도 있고 색깔은 그렇거든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앞에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굽은 이렇게 달려있답니다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크기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16.5 곱하기 12cm 나오고요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88번입니다 88에 2하분을 원하실 때는 88에 1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이 화분은 88에 2번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 앞에 이렇게 꽃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굽은 길게 배수와 통풍이 잘 되겠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크기는 15 곱하기 11.5 정도 나오고요 이 화분이 조금 이렇게 큰 것도 작은 것도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밑에 굽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꽃 그림은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있고요 14.5 곱하기 12.5 나온답니다 이 화분하고 높이가 똑같은데 어떻게 화분이 조금 다른 화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적은데요 가격은 16,000원 똑같습니다 이 화분은 89번이랍니다 위에는 이렇게 사각 모양이고요 여자애가 있고 또 강아지도 이렇게 있고 굽은 4개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는 남자애가 있고 또 강아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화분이 생겼답니다 화분이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생겼네요 10.5 곱하기 9.5 나오고요 가격은 한 개 23,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된답니다 이 화분은 90번이랍니다 위에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앞에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굽이 아주 안정감 있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배수구멍도 굉장히 큼직하게 이렇게 생겼네요 화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답니다 앞에 이거는 그림이 또 조금 다르게 생겼고요 9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이렇게 크기가 15.5 곱하기 세로는 11.5 높이도 11.5 가격은 한 개 24,000원이랍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된답니다 이 화분은 91번입니다 이 화분은 조금 전에 90번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생겼답니다 앞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9번 조금 전에 그 화분하고 똑같이 9번 이렇게 배수구멍도 큼직하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화분은 앞에 해바라기 꽃이네요 9번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답니다 화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그렇게 생겼네요 12 곱하기 12.5 나온답니다 가격은 한 개 24,000원이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종이컵을 넣어 볼게요 이 정도 된답니다 이 화분은 92번이랍니다 위에가 이렇게 이 화분도 사각 모양이고요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하나분에 둘이 같이 이렇게 있답니다 옷 색깔이 모두 다 이렇게 다르답니다 앞에 그림도 이렇게 있고요 굽은 이런 식으로 4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화분이 이 화분도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네요 11.5 곱하기 11.5 나온답니다 가격은 한 개 3만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93번이랍니다 93번은 큰 화분하고 작은 화분하고 두 개가 한 세트 화분이랍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 보다 밑에가 조금 좁고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도 똑같이 생겼고요 조금 작게 치수가 조금 작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색깔은 이렇게 파랑도 있고요 또 보라색도 있답니다 크기는 대는 18 곱하기 15 나오고요 소는 14 곱하기 12cm 나온답니다 한 세트에 18,000원이랍니다 이 화분은 94번이랍니다 파랑도 있고 이렇게 분홍도 있고 노랑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색깔은 그렇답니다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꽃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달렸고 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다 화분마다 꽃이 다 다르답니다 크기는 15 곱하기 11cm 나오고요 가격은 한 개 24,000원이랍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분홍색 9번 이렇게 분홍색 9번 이렇게 파랑색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94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95번이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화분이 양쪽으로 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그리고 굽은 이런 식으로 아주 턴실하게 생겼답니다 색깔이 이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또 이런 색도 있답니다 크기는 15 곱하기 15cm 나온답니다 가격은 한 개 2만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96번이랍니다 이거는 96에 1번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96에 2번으로 주문을 주세요 크기는 15.5 곱하기 12cm 나온답니다 굽은 이렇게 이 화분을 많이 보셨죠 한 개 11,000원이랍니다 이 화분은 16 곱하기 12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11,000원 똑같습니다 97번이랍니다 위에는 사각 모양이고요 앞에는 남자애하고 여자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굽은 4개가 안정감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여기는 이렇게 큐빅도 이렇게 박혔네요 크기는 12 곱하기 12cm 나온답니다 가격은 한 개 3만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98번이랍니다 이렇게 나무가 파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요 밑에 집이 두 채씩 이렇게 다 있답니다 위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밑에 굽은 이런 식으로 꿈공망에서 나온 화분이랍니다 크기는 13.5 곱하기 세로는 10cm 높이는 11.5 가격은 24,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된답니다 99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위에가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9번 이런 식으로 이 화분도 많이 보셨죠 크기는 15.5 곱하기 12cm 나오고요 가격은 한 개 11,000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100번입니다 이렇게 화분이 모양이 이렇게 다르니까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분은 100에 1번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고요 100에 2번, 100에 3번으로 주문을 주세요 이렇게 이 화분은 많이 보셨죠? 굽이 이렇게 길게 생겼고요 크기는 여기가 10.5, 11.5 이렇게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리고 높이는 16cm 나온답니다 가격은 한 개 8,000원이랍니다 이 화분은 101번이랍니다 이걸 원하실 때는 101에 1번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고요 101에 2번으로 주문을 주세요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화분을 구입할 수가 있답니다 크기는 11.5 곱하기 18cm 나온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화분은 12.5 곱하기 18cm 나온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14,000원이랍니다 이 화분은 102번이랍니다 102에 1번, 102에 2번으로 주문을 주시면은 이 화분을 원하시는 대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이 화분은 꽃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답니다 이렇게 굽은 이렇게 길게 생겼고요 11.5 곱하기 18cm 나온답니다 가격은 한 개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12.5 곱하기 18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6,000원 똑같습니다 이 화분은 103번이랍니다 앞에 꽃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고요 꽃이 이렇게 좀 다르답니다 또 이 꽃은 또 색깔이 다르죠 크기도 좀 화분마다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다르답니다 13 곱하기 20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한 개 24,000원이랍니다 이 화분은 104번이랍니다 해바라기가 전면을 다 큼직하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위에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전체가 해바라기의 꽃이랍니다 굽이 이렇게 아주 안정감 있게 굽이 되어 있고 밑에 배수 구멍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 화분은 12.5 곱하기 13cm 나온답니다 가격은 한 개 3만원이랍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105번이랍니다 앞에 이렇게 그림이 이런 그림도 있고요 해바라기로 된 그림도 있답니다 안에는 이렇게 밑에 굽은 이런 식으로 달려 있답니다 크기는 12 곱하기 15 정도 되고요 가격은 한 개 3만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 화분은 106번이랍니다 앞에 전면이 다 꽂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밑에는 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크기는 16.5 곱하기 세로는 10.5 높이는 10cm 나온답니다 가격은 한 개 3만6천원이랍니다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마지막 번호랍니다 107번이랍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롱분으로 아주 화병처럼 화분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탕도 그렇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답니다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굽은 이렇게 달렸답니다 크기는 11.5 곱하기 19.5 나온답니다 가격은 한 개 3만8천원이랍니다 107번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탄하고 2탄하고 같이 주문을 주셔도 된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름당